토끼의 긴 꼬리는 왜 짧아졌을까요? 몽실몽실 짧은 토끼꼬리 옛날에는 토끼꼬리도 치렁치렁 길었대요. 그런데 왜 토끼꼬리가 짧아졌을까요? 잘 들어보세요. 꽤 많은 토끼의 꼬리가 치렁치렁하게 길던 옛날 이야기예요. 하루는 꼬리가 긴 토끼가 심심해서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강 건너에 있는 홍당무 밭을 보았어요. 와, 정말 먹음직스러운 홍당무이겠는걸? 하지만 강에는 배도 다리도 없어서 토끼는 건너갈 수 없었어요.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너갈 수 있지? 그때 악어가 나타났어요. 토끼는 악어를 놀리기 시작했어요. 악어야, 너는 왜 혼자서 노니? 너 친구가 없지? 아니야, 난 친구 많아. 거짓말 마. 정말 친구가 있다면 어디 한번 데리고 와보렴. 악어는 친구를 데리고 신이 나서 헤엄쳐왔어요. 에게게, 겨우 한 명? 넌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? 아니야, 얼마나 많은데. 그럼 얼마나 많은지 다 데리고 와봐. 악어는 친구를 모두 모아서 데리고 왔어요. 정말 많구나.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게 한 줄로 서봐. 악어와 그 친구들은 신이 나서 한 줄로 쭉 섰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토끼는 악어의 등에 올라가더니 숫자를 세면서 펄짝펄짝 뛰어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는 강 저쪽에 있는 마지막 악어의 등에 오르자 이렇게 소리쳤어요. 야, 이 바보 멍청이 악어야. 난 강 건너에 있는 홍당물을 먹고 싶었어. 그래서 너희들을 몽땅 불러 모은 거라고. 악어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. 그래서 큰 입을 벌려 토끼의 긴 꼬리를 덥석 물었답니다. 그만 탐스럽게 길던 토끼의 꼬리가 톡 잘려나갔어요. 이때부터 토끼의 꼬리는 아주 짧아졌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